아, 배부르네요. 여기 진짜 좋지, 분위기. 어, 분위기 최고 최고. 근데 이거 지금 탱구 음악 아냐? 아니야, 아니야. 배경음악 들어봐. 카페에서 나오는 라이브 뮤직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탱구인데? 이거 왜 탱구 음악 들려? 여기 밀론가 있나? 설마 이 좋은 동네에 밀론가가 있어. 여기 카페 거리인데. 어, 저기 봐. 여기 탱구 스튜디오야. 탱구 스튜디오다. 아, 아까 그 밀론가 전에 수업 있다고 했잖아. 아, 여기가 밀론가구나, 오늘. 여기가 아테네에서 제일 핫한 밀론가라고 합니다. 여기가 청년 카페 거리 2층이 다치네요. 엄청 크다, 그치? No snow with Janet. 자, 밀론가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 친구 Janet과 함께 오늘. 스페셜 게스트. 좋아요,い97 adam decid £ivesse recommended. 이거 되게 잘하는uto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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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uchen? 저희 친구ack 그러 japona요? 저희 여기 아까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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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